오늘 아침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입니다. 공의로운 재판 또 상급재판 절차 이렇게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상 숭배자에 대한 재판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상급재판 절차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내 위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재판장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거기에 상급재판기관의 최고의결기구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해서 최고 부분의 구성원이 될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신정정치에서 하나님을 배변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적으로 보면 가장 현자 계급에 속하는 것이 당시 제사장 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특별한 인물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이 반복이 되어 있는데 레비기 10장 11절이나 신명기 33장 10절 또 에스겔서 44장 24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 그 명령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7절에는 제사장을 가르쳐서 망군의 요하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인물을 가진 계급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의를 실현하는 최고의 기준으로 확정하고 이사를 백성들이 지켜나가도록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을 어겨나가는 그런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양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심판하도록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는 율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정의의 원칙을 보여주는 이 율법이 바로 인간의 법률의 기초가 돼야 된다. 그 율법 하나님이 변경할 수 없는 정의의 원칙으로 세워주신 이 율법이야말로 우리 모든 율법의 기초가 돼야 될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될 때에 그 법률에 권위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예를 들면 동성연예자법을 채택하였는데 그 법은 하나님이 준 권위가 아닙니다. 그런 법은 권위를 내세울 수가 없는 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이런 역할들 때문에 그 제사장이 바로 최고 상급재판기관에 포함이 돼서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조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자에 대한 재판 절차를 얘기할 때에 그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묻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동일한 결과가 12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재판 상급재판기관의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우상숭배자에 대한 처벌의 결과와 그 제사장과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동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 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capital crime이라고 말하는데요. 죽음에 해당되는 죄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동일하게 병행해서 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엄중한 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자에 대한 재판 절차를 보면 21절부터 7장 16장 21절부터 17장 7절까지 말씀해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1절 말씀해 내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의 재단 곁에 수목원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목원 나무의 군락을 이루는 이런 것을 세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도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지금 개혁개정성경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이 그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숭배의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자연 또 그 힘이라는 것은 막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보든 해와 달을 보든 그 숭배의 유혹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보는 것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각을 유일한 지식의 자원으로 삼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철학을 얘기하는데 그 철학도 바로 감각기관에 의존하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방 사람들은 자연과 천체의 그 장엄함을 보면서 이런 우상숭배 또 자연숭배의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중한 죄다는 것을 아까 본 7절 말씀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여서 악을 제하라. 죽음에 해당되는 엄중한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욕기 31장 26절 27절에 보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설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항변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손에 입 맞춘다는 것은 경배하는 표시로서 동방 사람들이 하던 그런 행위였습니다. 달을 보거나 해를 보거나 또 수목을 보거나 그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혹받아서 이런 우상숭배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돌로 채죽여야 할 만큼 엄중한 죄다.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은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상숭배자에 대한 재판 절차 또 상급 재판 절차 우리가 이런 두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주로 보게 되는데 이 결과는 엄중한 그런 사형에 해당되는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입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더 오래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자신에게 해를 자꾸 불러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에다 해를 불러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죽여서 악을 지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우상숭배에 많이 포함이 되어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선 바알신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 농경사회에서 풍성한 그런 수확을 약속하는 신 그리고 그 재의의식 가운데는 재의적인 그런 성행위가 포함이 되어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상숭배로 갈 수 있다. 보는 것으로 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우리 노이다 남성그룹이 모였었는데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였는데 나만이 일곱 번 씻으라고 그러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씻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일곱 번 씻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겠느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해도 별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될 때에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보는 것으로 할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보는 것으로 살기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는 것으로 살기보다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에 대한 재판 절차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급 재판 절차 결정하기 어려운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데에 행복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말씀을 읽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오래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삶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생이 가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상 숭배자에 대한 재판과 또 판결하기 어려운 일에 대한 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애 풍성한 생애 의미 있는 생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류의 책임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주옵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시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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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